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여름에는 어떤 계획에 활동을 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들의 다음 단계를 향한 노력과 계획들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일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과 남보다 더해야 하는 현실에 아이들도 힘들지만 뒷바라지하는 모든 부모들 역시 뜨거운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여름에 가능하다면 재충전 차원의 어느 정도 휴식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Forever Chemical 99 cents only 줄어드는 알코올 섭취, 힘겨운 대학생활, 그리고 골든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런 Forever Chemical, 바로 납, 레드를 두고 부르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 시카고 지역에서는 약 40만 명의 시민이 수돗말 안에 여전히 납으로 만들어진 파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각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공급되는 파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 미국 의사협회 소아과 전화를 실린 내용인데요. 이것에 의하면 시카고 지역 어린이 중 70% 집에 수돗물의 통로에 납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흑인이나 라티노 어린이들이 사는 이웃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실제 식수를 통해 납의 노출 문제는 미국 안에 상당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납의 이런 독성 이유 때문에 1986년 식수 파입 시스템의 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주택들이 그 이전에 지어졌던 것이죠. 납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는 특히 시카고 지역에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도시들 중에서 이 시리 코드상 레드 파입 사용이 금지되기 직전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서 그래서 납 파입 시스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돗물 샘플에서 얻은 납을 측정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실제 시카고 지역 납 노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런 납에 대한 노출 정도가 부유층 지역과 빈곤 지역 간의 차이도 크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연구팀이 현재 예측하기로서는 시카고 지역의 어린이 5명 중 1명꼴로 납이 나오는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납 레벨은 우려될 정도로 혈액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디트로이트 시의 세이프 워터 엔지니어링의 대표가 있습니다. 엘린 베탄조 씨는 여러 유틸리티 회사의 자문위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시카고 결과를 보면서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마시는 물 안에 잠겨있는 정보를 잘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마시는 결과라면서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큰 스케일로 놓고 볼 때 미국 내 최소한 45%의 수돗물 탭 워러가 납을 포함한 다양한 포레벨 케미컬에 오염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케미컬들은요. 사실 분해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느리고 몸 안에 점점 더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되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요. 동물과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일반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을 직접 모아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몰에서 납이 나오는 확률 도심 지역에서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납은 아무리 낮은 농도라 해도 식수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집안의 다양한 종류의 워러필터 설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에 의해서 인정되고 Activated Carbon Treatment 또는 Reverse Osmosis 같은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비라는 레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의 뇌와 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하고요. 또 Learning Disability를 가져오기도 하고 행동장애, 청력과 언어발달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성인의 경우도 보면요. 이것은 신장을 파괴하기도 하고 고혈압, 심장질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한 레벨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시카고 시정부는 연방정부 스탠다드에 따른 데 총력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을 두고 많은 정치가들은 연방정부가 내놓은 납과 구리, 커플 기율이 너무 느슨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레든 커플 룰이라고 이것이 EPA가 1991년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로컬 식수 시스템에 15ppb 이상 들 때는 녹을 제거하는 코롤러전 컨트롤이 의무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벨을 초과하는 로컬 수도국 중 거의 다죠. 90%가 연방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수에 연관된 규율 차원의 기록 중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가을에 EPA는 레든 커플 룰 인프루먼트라는 새로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전국 대부분 수도국에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납파입을 교체할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카고는 예외를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카고 지역에 레드 파입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교체하는 데 한층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EPA가 내놓은 예측되는 시간을 보면 1년에 만 개 정도 납파입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로 볼 때 시카고 지역의 수도 물안의 납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앞으로 40에서 5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납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긴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메시지는 너무 황당하다고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EPA는 여기서 조금 더 수정된 새 룰을 올해 10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팀 멤버 중 한 사람인 벤자민 현 과학자가 있는데요. 벤자민 씨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분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카고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시카고에 사시는데 몇 주 전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을 갔을 때 그 지역의 수도 본관 워러메인이 터졌고요. 이런 사고로 수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양의 납이 물안에 방출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부모님 댁은 물 테스팅을 했고요.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카고 시정부는 집안을 돌아가면서 레드파이프 전체를 무료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 일반인들보다 좀 더 익숙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 씨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시정부 차원의 납 필터를 제공하고 수질 검사를 정규적으로 할 것을 권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현 파이프 시스템 교체를 부르짖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수돗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이제는 바를 워러에 의존해 삽니다. 어떻게 현 씨는 앉아서 생각해 보면 본인도 성장하면서 납이 들어있는 물을 마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본인 이전에 살았던 전 세대들은 그때 당시 게솔린과 페인턴에 많이 들어있던 납에 노출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차원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한층 더 납이의 납 노출이 적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여러분 99센스 온리 스토어 다 아시죠? 거의 40년의 역사를 가진 스토어인데 이제 이들의 371개 매장 모두 문을 닫고요. 비즈니스를 완전히 접는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네요. 현 CEO인 마이크 시모노시치는 발표하면서 아주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지난 몇 년간은 소매업계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최고는 역시 COVID 팬데믹이 가져온 여파가 가장 컸고 극도로 변한 소비자의 취향 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또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는 스토어의 좀도둑질, 샤플리프팅 또는 종업원에 의한 훔친 등 모두 합쳐서 부르는 슈링클레벨이 지속되는 것이 다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회사 차원의 적절한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99센트 옹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주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종업원 숫자는 총 14,000명을 넘어갑니다. 개인이 소유한 회사인 99센트 옹니 스토어는 힐코 글로벌과 합의하에 모든 인벤토리와 가구 등 장비들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일이 일제히 이어질 것인데 힐코 리얼에스테이 사는 회사 부동산 자산 판매를 주관하게 됩니다. 99센트 옹니 이번에 이들의 발표를 보면 큰 그림을 보면 현재 달러 수도 캘리고리 산업계의 현 고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경쟁사 중 하나인 벌지니아주의 베이스를 둔 달러 트리 수도 있죠. 달러 트리 소매업체도 올해 이들의 패밀리 달러 수도 600군데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추가로 370개가 넘는 매장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분석가인 브래드 타머스 씨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소매업체에 치명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고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정부 보조금의 스티믈러스 책 등 경기 부양책으로 팬데믹 초기 엄청나게 뜨거웠던 분야가 순식간에 완전히 반대의 방향, 반대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오른 임금, 인플레이션, 또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도둑질 등 원래 이익 마진이 아주 얇은 최고 디스카운트 스토들의 이 모든 것들은 회사 차원의 순이익에 치명타를 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99센스 오니 매장들은 임금 압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 경쟁사이고 이 분야 마켓 리더인 달러 제너럴과 비교해서 스케일 차원의 워낙 차이가 나면서 이들은 2만개가 넘는 매장을 경영하는 이 거대한 달러 제너럴과 맞서서 힘들다는 것이죠. 세일 볼륨이라든가 수도 규모 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99센스 오니의 창업자는 아버지 데이빗 골드신 댐 이 딸 캐런 셰퍼시는 아버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자체의 환의를 느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고의 트럭 50대에 걸쳐서 클리닉스가 들어올 때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은 말로 표현이 힘들 정도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가 된 데이빗 골드신은 포브사백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아주 수수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부인과 살아온 같은 중산층 집에서 살아왔고요. 이른 아침 쓰레기통에 직접 갖다 버리고요. 돈을 절약하는 차원의 도요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2000년에 산 프리우스만 운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부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데이빗 골드신은 1932년 6월 5일 클리블랜드 출생입니다. 러시아 이민자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 제너럴 스토어에서 일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 가족이 LA로 이주하면서 로스앤젤러스 하이스쿨을 졸업했고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겪은 이후 LACC를 중퇴하고 하던 패밀리 르코스토어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일하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달러 스토어 컨셉트를 중산층과 업스케일 지역에 하자고 처음 제시하자 가족들마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골드신은 최고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대한 집념을 버릴 수 없었고 결국 먹혀들은 것이죠. 198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창업된 99센스 옹니 스토어가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이렇게 한 가지 가격으로 구성된 컨셉트 소매업체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생각하면 99센스 스토어 하면 그냥 생각에 거의 쓸모없는 버리기 직전 물건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골드 패밀리는 환한 색상에 말끔한 분위기에 잘 정돈된 장소에 그로스리 등 집안에서 필수품을 이 질높은 물건을 다룬 것입니다. 한순간 최고 히트를 쳤다고 기억하는 아들 중 한 명인 하월드 골드는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의 형제 모두 99센스 옹니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기막힌 가격을 보고 놀라면서 혹시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모든 것이 1달러보다 낮은 99센스에 매겨지고 물건들이 진열되고 지속되어 왔는데 그러다 경기 침체 2008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에 높아지는 음식이나 게슬린 가격 그리고 미니믄 웨이지도 크게 높아지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99센스에서 변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년 뒤 16억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2013년 하월드 골드와 가족 운영되는 회사에서 완전히 손떼고 전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수도우들은 할리우드 실버레이크 미드웰쉐 샌타모니카 노트 할리우드 글랜데일 등 LA 카운티 전역에 퍼져 있죠. 이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좋은 위치에 텅 빈 공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은퇴에서 스튜디오 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하월드 골드는 이번 소식을 듣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차원에 매우 슬프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문을 닫은 메이저 소매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타모니카의 REI 스토어도 있고요. 시미밸리의 메이시스가 그렇고 거기다 여러 군데 라이드 에이드 매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웨시체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한 교사 출신의 니콜라스 콜레스키 컵씨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식을 듣고 놀랬다고 말을 하면서 불과 네 블락 떨어진 곳에 산다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 일주일에 몇 번씩 들리는 곳인데 완전한 코우노 스토어라고 말합니다. 우유가 떨어지면 잠시 들리는 곳이기도 했고 장기 여행을 떠날 때도 들리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데이빗 골드씨는 2013년 80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 연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사람들 중에 알코올 술 마시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건강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변화라는 생각인데요. 이 아틀란타에 가면 요새 Zero Company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가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600스코에프스의 남짓한 작은 수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진열대에는 다양한 색상의 리커들과 와인병들 Six-pack beer 셀서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고요. 상당히 휘황찬란한 색깔이 눈부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Non-alcoholic botanical spirit 이렇게 써 있고요. De-alcoholized wine Zero-proof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알코올이 없는 맥주 wine spirit을 파는 스토어입니다. 지난 2022년 아틀란타 지역에 이런 트렌디한 지역을 오픈을 처음 했는데요. 아틀란타에서는 최초 알코올 없는 스토어라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비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코올 프리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게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알코올 없는 칵테일 막테일이라고 부르죠. 막테일 리스트가 늘어가기 변해가고 알코올 없는 바들도 늘어나고 앞에 말한 Zero Company 같은 이런 스토어들 바틀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알코올 대체용을 넘어섭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연구 등으로 이것의 가격도 알코올 가격과 거의 맞먹습니다. 46살에 에이미 호기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어카운팅 포메 대표입니다. 한 금요일 앞에 말한 Zero Company 들려서 드링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알코올은 어떤 좋은 점도 가져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요. 오히려 알코올로 삶이 더 나빠진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해서 몇 주 전에 알코올을 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없는 칵테일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전으로 돌아갈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이미 씨가 말하는 것은 본인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나이에 더 이상 알코올을 즐기고 기분 전환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녀만이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알코올 전체를 중단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알코올 섭취를 줄이겠다는 사람들 비율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21살 이상 여전히 한 번씩 알코올을 섭취하지만 2022년 술을 단 한 번이라도 마셨다는 비율이 68.2%인데 이것이 2017년 70.7% 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예전보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드라이 제니얼 입니다. 현재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움직임 인데요.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밝고 1월 한 달 내내 알코올 섭취를 멈추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간헐적 인터미튼 소브라이어티 라고 부르는데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 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기보다 일정 기간이나 시간엔 알코올을 자제한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알코올 자제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알코올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보다 본인 드링킹 습관에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타원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런 것 전혀 문제되지 않게 변해 갑니다. 단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게 변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새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마침 건강 생각에서 음식을 소식하고 정규적 운동하고 이런 사람을 대하듯 변해가는 것이죠. 본인에게 제일 좋은 옵션을 택하는 인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웰너리스의 일부로 자리잡아 갑니다. 또 이런 변화에 팬데믹도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락다운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알코올 판매는 최고 기록을 했죠. 연구가들 조사에 이에하면 그때 당시 알코올 없는 난 알코올 음료수 판매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코올 없이 만들어진 막테일을 시도해보다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현 상황에서 본인 건강이나 웰넷 생각에 이런 것이 커지면서 그냥 습관으로 남은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 당시 상당히 당황스러운 처음 겪어보는 황당한 시절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면서 이것이 이제는 정상화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코올 섭취를 둘러서고 변한 생각은 결국 알코올 시장에도 나타납니다. 앞에 말한 Zero Company 같은 스토어 이전에도 대형 마켓이나 스토어들이나 브루오리안에 난 알코올릭 맥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CBS의 일부 매장에는 난 알코올 리컬을 팔기 시작했고 이제는 타겟 스토어에도 알코올 없는 와인과 셀쩌를 팔고 또 멕시칸 배우 대니 트레호는 작년에 알코올 없는 진과 테킬라 라인을 런칭까지 한 것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 난 알코올 버틀샵이 있습니다. 이 샵 이름이 마리 골드인데요. 이것을 운영 중인 에린 플라벤 씨는 그녀도 팬데믹 동안 알코올 섭취를 중단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현 수도 문을 열고 그녀는 여전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는 숫자는 명확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간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바나 식당들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실험해 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틀란타 아틀란타의 버스 바에서는 막테일 안에 홈메이드 발사믹 맛을 집어넣기도 해보고요. 뉴욕 맨하탄의 리츠 커튼 호텔 내에 호세 안드레스의 누벨러스에서는 다양한 난 알코올 리코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고 시카고의 유명한 바죠. 더 롱 룸에서도 다양한 막테일들과 알코올 없는 맥주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른다섯 살의 크리스 코플랜드라는 남성은 맨스칼이나 볼본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건강 이유로 알코올 섭취를 멈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새 다양한 난 알코올릭 음료수를 즐기는 데 거의 맛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 알코올 없는 스피릿 한잔에 35달러 이 가격이 가장 주저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 없는 음료수로 전환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면에서 알코올 음료수와 거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이런 것을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소규모 이고 생산해내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아무튼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다양한 드링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흥미로워 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 연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 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많은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중에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학교 주변의 거주 시설도 부족한 데다가요 가격도 도저히 감당이 힘들어서 많은 경우 먼 집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되죠. 매일 등하교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유셀리 재학생 중에 한 명인 소피아 게보르기안 인데요. 소피아는 매일 집에서 학교 왕복 하는데 매일 2에서 3시간 정도 운전을 합니다. 샌프렌드 밸리 집에서 웨스트우드 캠퍼스를 매일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학년인 작년 프레시맨 일 당시 하루 마지막 클라스가 정오에 마치면 곧장 트래픽이 시작되기 전 30분 만에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시간 반이 걸리고 트래픽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히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라스를 마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이벤트 참여도 불가능 했던 것이죠. 그러다 올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학교에 아예 저녁 7시까지 남아서 오피스하우에 교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클럽 활동에 참석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인트라뮤럴 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엔 캠퍼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루종일 무려 10시간이 넘어갑니다.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하루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이죠. 다 마치고 지친 몸으로 운전하고 집에 갈 때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루 중간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UCLN은 이런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의도로 캠퍼스 내 브루인 허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잠시 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용히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이곳에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고 조그만 책상이 있고요. Charging 스테이션 또 스낵에 마이크로 웨이브 냉장고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피아같이 긴 하루 캠퍼스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에 아주 꼭 맞는 공간이죠. UCLA 건축가와 도시개발 데이나 커프 교수는 먼 거리 운전하고 다니는 학생들 학업에 불리함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어진 하루 24시간에 클라스에 공부에 숙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UCLA 재학생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 바깥에 살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43%는 운전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갔죠. 이렇게 운전하고 다녀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캠퍼스에 가까운 지역에 학생들에게 맞는 가격대 하우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중에 올해 시니어인 달린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달린은 산타클라리타에서 운전을 하고 매일 다닙니다. 아침 7시 반에 복잡한 5번 프리에 를 통해서 1시간 반 걸려 학교에 도착합니다. 올해 21살인 달린은 산타클라리타 밸리 위치한 커뮤니티 칼리지 칼리지 오브 캐니언스 에서 트랜스퍼 해온 학생 입니다. 파이낸셜 상황에 기숙사 생활비가 너무 감당이 어려워서 운전하고 다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브루인 허브를 알게 되고 매일 이용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늘 찾는 핑크색 파드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내 스팟 이라고 웃습니다. 여기 와서 잠시 쉬기도 하고요 홈워크를 하기도 하고 시험 준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쉼터 같은 레스팅 파드는 어떻게 보면 조각해 놓은 캡슐 같은 공간 이면서 앞에 프라이베이스를 위해서 조그만 커튼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잠시 누울 수도 있고요 앉아 있을 수 있고 환한 색상의 포커닷 페인트가 치러져 있고 형광등은 이렇게 모든 것은 제법 생기가 돌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 기도 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수요로 인해서 뉴스레는 브루인 허블 2021년 가을 학기에 열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잘 사용되지 않던 라켓볼 코트를 이용해서 설치된 것인데요 이곳은 아침 5시 15분에 문을 열고 새벽 1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두번째 브루인 허브가 스트라트몰 빌딩 앤 컨퍼런스 룸을 개조해서 만들어지고 이번 겨울 학기부터 열었습니다. 현재 캠퍼스 내 종강시험 파이널 주간에 공부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럴 때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경우 공부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이죠. 앞에 말한 소피아는 브루인 허블 알게 되기 전에는 아침에 가져온 점심을 하루종일 지참하고 다녀야 했다고 말합니다. 커뮤니터 서포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인 더미닉 페네타 씨는 이렇게 매일 운전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2022년 UCLA에서 졸업할 때까지 사우트 게이트에서 매일 운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상당수 학생들은 수업 날짜를 하루나 이틀에 묶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간과 가슬린 파킹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죠. 본인도 그렇게 4년 동안 다녔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소피아 학생도 브루인 허브는 매일 운전하고 캠퍼스로 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차원의 좋은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클래스 등록 하는데 운전하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도 바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겨울에 기억나십니까 대기의 강 Atmospheric River가 줄줄이 닥치면서 엄청난 폭우를 뚫고 캠퍼스로 왔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교수님들이 학생들 수업에 출석을 요구해 왔다고 말을 하면서 상당한 위험도 감소하고 학교로 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온라인 옵션은 가장 소중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UCLA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클래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UCLA 측은 다운타운 LA에 사들인 11층 트러스트 빌딩과 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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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스 보디 전 메리마운트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그 안에 도서관에 추가 브루인 허브를 지을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브루인 허블이 현재 부족한 캠퍼스 주위의 하우징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사용이 저조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의 새로운 생각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 연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화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팟데일이 있는 이 앤털롭 밸리에 멋있는 와일드 플라워 구경으로 많이 가곤 하는데요. 실제 언덕 이름이 앤털롭 밸리 캘리포니아 파피 리저브라고 부릅니다. 황금빛 파피 꽃들 휘황찬란하죠.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런 자연 와일드 플라워 가피는 곳이 많습니다. 오렌지 컬러의 금색 색깔로 눈부시죠. 앤털롭 밸리의 랜캐스터 이런 지역 외에도 또 레이크 엘스노울 지역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모하비 사막 끝머리에 위치한 스테이 내추럴 리저브라는 캘리스타 터너 씨가 말합니다. 올해는 파피 꽃보기에 별로 좋은 애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죠. 그녀는 비디오 콜을 통해서 그곳 비지터 센터 바깥 이 오렌지 색깔이 다소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겨울 폭풍이 줄지어지면서 흠뻑 젖었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올해 와일드 플라워는 광적으로 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강우량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식물의 성장은 아니라는 지적이죠. 이렇게 홍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억세고 침략적인 풀이나 식물들을 자극하고 매년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 장소의 토종 네이티브 식물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더 강하게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파피가 제대로 필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LA에서 남동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레이 엘스노 지역에 워컬 캐니언 지역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작년에 엄청난 슈퍼블룸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곳인데 그러다보니까 로컬 시정부는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아예 닫아버렸죠. 올봄은 작년에 비해서 꽃핀 상황이 크게 저조하지만 올해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레이 엘스노 지역의 스티브 메노 시장은 캘리포니아 파피는 아주 변덕스럽고 꽃이 환하게 피기 위해서는 적절한 컨디션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최소한 레이 엘스노 지역에서는 올해는 컨디션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파피 같은 네이티브 플라워들은 주로 가뭄이 이어지는 그 다음 해 최고 만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현재와 반대로 가뭄으로 형성된 건조한 상황에 이렇게 침략하고 침범하는 인베이스브 종들이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곳의 토종 네이티브 종들은 어렵거나 적절한 환경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듯이 도어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애덥테이션이 바로 변화무쌍한 환경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 침략적인 종들은 매년 무조건 씨를 많이 발화되게 만들면서 지난 2년 동안 퍼부은 비로 인해서 최고로 번식하면서 네이티브 종들을 잠시 물리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작년에 엄청나게 씨를 생산한 인베이스브 타입으로 인해 올해 파피 블룸이 다소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볼 때 모든 것이 비관적이지만 않습니다. 네이티브 종들이 침략 식물 들과 경쟁이 덜 치열한 사막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샌디에고 카운티 보레고 스프링스 지역에 핸들슨 캐니언 로드를 따라서 멋있게 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샌루이스 오비스포 동쪽에 외떨어진 그레슬랜드 가 있는데요. 이곳에 카리쏘 플레인 내셔널 머리멘트는 땅이 상당히 알칼리성이면서 인베이시브 타입이 자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의 낮은 지역에서는 꽃이 만발하게 시작했고 그러나 작년보다는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즌 막판에 기대를 모으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기 마지막 시점에 내리는 비에 또 요새 낮은 기온으로 이번 봄에 꽃피는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말한 털너씨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주차원의 좋은 일이지만 파피 꽃이 피는 데는 너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비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올해 파피 에기는 절대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를 막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꽃이 최고로 피는 피크 시즌을 예측하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예측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합쳐진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에 가뭄에 높은 강우량 이렇게 변화되는 기복도 한층 더 커지면서 기후변화의 이런 데이터 의미를 한층 더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비록 파피 꽃은 예전만큼 즐길 수 없을지 몰라도 다양한 네이티브 꽃들은 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골드필드라는 노란색 꽃도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파피는 다양한 파피 중 한가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즐 파피도 있고요. 터프티드 파피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와일드 플라워 야생 꽃의 최고 시즌음은 변함없다면서 그렇지만 결코 파피아만 국한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바로 2주 전에 한 사진작가의 경험담도 올라와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와일드 플라워 구경의 제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레이 엘스노 를 지나서 테메큐라를 거쳐 보레고 스프링스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위리어에 사는 사람인데 해가 뜨기 전 출발해서 1시간 반 만에 걸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보레고 스프링스의 헨더슨 캐니언 로드를 따라 구경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만약 와일드 플라워 구경을 생각 중이시라면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런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페루스 캘리포니아 스테이 파크의 플라워 블룸 업데이트를 체크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무료 온라인 리소스 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앤자 보레고 데설 스테이 파크 그리고 레드록 캐니언 스테이 파크 또 치노 힐 스테이 파크 지역의 와일드 플라워 현황을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레드록 캐니언 스테이 파크 또 치노 힐 스테이 파크 지역의 와일드 플라워 현황을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티오도르 페인 파운데이션의 와일드 플라워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818-768-1802 거기서 익스텐션 7번입니다. 이곳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앞으로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전화번호는 818-768-1802 그 안에서 익스텐션 7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엔틀럽 밸리 캘리포니아 파피 리저브 라이브 캠 라이브 캠을 직접 보시고 판단도 가능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활활 타오르드 피오르는 캘리포니아 파피 구경 인파 모이는 시기 입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엄청난 강우령으로 가뭄도 해제된 상황에 화려한 꽃 구경은 기대와 반대라는 소식이 놀랍습니다. 평균보다 많았던 강우령으로 인해서 토종이 아닌 자체도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 일 일 입니다. 동물 식물 살아남 생존 경쟁 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